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1 온라인 경북 영주 풍기 인삼축제 UCC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인삼축제에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천년건강 풍기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영주에서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아들에게 온라인으로 열리는 축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이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인삼축제 풍기인상장터라는 배너에 풍기인상 쇼핑몰이 보고 계시지요. 회원가입을 하고 인삼을 주문했습니다. 참여업체가 보이시고 계십니다. 6년근 풍기인삼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축저기간 중에는 배송비가 무료라고 하니 유치님 여러분도 얼른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배달된 인삼을 언박싱해 보겠습니다. 풍기인삼입니다. 너무 고소하고 아삭했습니다. 산 맑고 물방근 기슬에 신비한 기운을 다는 풍기인삼을 보고 계십니다. 짜잔! 길거운 마음으로 열었습니다. 인삼에 대한 많은 정보도 주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세계엑스포도 열린다고 합니다. 인삼손질법과 보관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오라는 문구가 선명한 인삼이 정말 화려하게 보이지요. 판매실명제처럼 명함을 주셔서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기르시는 분의 정성이 가득한 인삼이었습니다. 6년근입니다. 풍기인삼 엑스포 2020 세계풍기인삼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합니다. 인삼이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특히 비스켓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홍삼 분말도 섞여있는 비스켓입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인삼청을 담궈서 냉장고에 넣어놓았습니다. 겨울을 너끈히 이기면서 든든히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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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